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예비적 피고와 화해 공고 결정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24975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대금 납부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강동구고요. 예비적 피고로서 서울시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상고를 했는데 사실상 결론은 바뀐 게 없어요. 결론은 바뀐 게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맞다고 해서 파기 자판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해서 분양대금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활기본 설치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양받는 사람이죠. 분양받는 말고 사업 시행자, 사업을 추진한 사업, 이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사업 시행자인 강동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소를 하다가 강동구가 사업 시행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적 피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심은 강동구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안 합니다. 주의적 예비적 피고를 했기 때문에 주의적 피고한테 이겼기 때문에 원고 승소했고 피고에 판단을 안 한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예비적 피고에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피고 강동구만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니까 원심은 화해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가 이 생활기보실에 대한 비도용을 부담해서 서울시가 부당이든 반환을 해라. 그리고 강동구는 의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동구는 이렇게 하면 2심에 졌는데 2심에서는 사실상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원심은 피고 강동구는 이의신청을 해서 의무 없는 걸로 분리 확정됐기 때문에 원심은 더는 안 하고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냥 항소를 기각해서 끝내버린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객관적 예비적 공동소식으로는 소속물이 주의적 예비적 청구일 경우가 객관적인데 주관적은 피고가 주관적 예비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 피고 예비적 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면 둘 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객관적, 그러니까 소속물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하고 다른 게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식에서는 둘 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둘 다에 대해서 판단해서 여기서 인용을 했다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럴 때 이게 분리 확정이 될 수 있느냐. 원심은 화해공고 결정에 의해서 강동구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됐고 서울시는 화해공고 결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항소식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 확정이 가능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분리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제는 법률관계 형성을 전제로 할 경우는 분리 확정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고 강동구의 항소로 피고 서울시에 대한 사건도 같이 항소식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서울시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고 강동구의 화해공고 결정도 확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결국은 둘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판단해줘야 되고 둘 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강동구에 대해서는 기각, 피고 서울시에서 인용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어 그래서 파기 자판해가지고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부당인들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공통소송인들 간에 화해공고 결정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끼리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특히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안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 간에 상호 따로 분리 확정이 안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경계활동,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여러 분의 공유권자가 있는데 공유 지분대로 나눠져요. 나눠준 상태에서 화해공고 결정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 귀퉁이는 A, 이쪽 귀퉁이는 B, 이쪽은 C 이렇게 나눠졌는데 A하고 B는 E를 안 했는데 C만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A와 B 간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다 분리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공고 확정이 안 돼버립니다. 유사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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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